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 입니다 어 제가 좀 제스처를 한번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좀 닭살이 돌고 돼 가지고 좀 참았습니다 어 일단 소통의 시간 21번째로 어 자격증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이 가능할까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어 요 주제로 이제 설명을 좀 해 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제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구요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진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다름으로써 어 좀 뭔가 이게 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점 좀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한테 막 따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걸 가지고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니까 좀 즐겁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이게 저도 이렇게 좀 이게 영상을 400개 이상 넘게 그 파샬로 편집 없이 무 편집으로 해서 쭉쭉 올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악플러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플러에 대한 가슴아리를 해 본 적도 있고 좀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영상들도 보다 보니까 항상 노래 부르는 영상인데도 그걸 싫어요 이렇게 이게 누르는 그 의도를 저도 모르겠더라구요 뭐 그런 거랑 똑같다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항상 제가 저번에 한번 소통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생각은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그거 갖다가 뭐 틀린 게 맞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좀 그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그리고 뭐 도움이 안되면 안 보시면 돼요 그냥 안 보시면 되고 그거 갖다가 막 죽이네 살리네 막 하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음 잠깐 뭐 요거 들어가기 앞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표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번인가 목적에 대해서 두 번인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구요 요즘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제 좀 다른 목표가 좀 생긴 게 있어요 그거는 연말에 별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때 꼭 봐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연말에 이제 저와 식사를 좀 단체로 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천안이나 아니면 뭐 좀 어디 대전이나 아니면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뭐 경기도권에서 좀 모여 가지고 같이 우리 구독자 분들과 좀 식사하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그때는 회비를 좀 지참해서 오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밥을 다 사드렸으니까 오신 분들은 그죠 어 자격증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이 가능할까 어 가능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소통의 시간 20회 때 소방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떤 사람은 이제 기술사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기사 자격증만 가지고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용돈을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제가 경력을 맨날 노래를 부르죠 경력 경력을 볼 적에 우리가 이제 그 연관성을 가지고 봐요 자기업의 연관성 아니면 그냥 자격증 필요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높은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이제 좀 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말고 요즘은 자격증이 천지니까 자격증이 막 깔려 있으니까는 가격이 시장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전기 쪽은 그래요 소방 쪽은 아직까지도 같이 있는 자격증이 있고요 소방법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방 쪽이 좀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노후라는거는 노후라는 거는 이게 늙었다는 거야 늙어 늙었다는 겁니다 뭐 55세든 아니면 65세든 아니면 60세든 60세든 늙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40대 중반 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빨리빨리 일처리를 잘 못해요 내 연배에 비해선 그래도 빨리 쳐내는 편이지만은 저도 요즘은 이제 몸이 좀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일을 못 쳐내요 그러면 앞으로 15년뒤에 얘처럼 된다고 할 적에 이 노후대 자격증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이 그 소방안전관리자로 일을 하든 전기안전관리자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전기공사업체만 100날 있다가 아니면 소방공사업체만 100날 있다가 업이 다른 이게 업이 다른 겁니다 업이 다른 소방으로 갈아 탔어 아니면 전기안전관리자로 갈아 탔어 노후를 보고 갈아 탔어 근데 이게 실제 이제 그 업에 딱 들어와서 보니 서류가 또 엄청난 거에요 서류 서류가 서류가 막 엄청난 거에요 일지 메일로 데일리로 올라오는 일지에서부터 시설을 구체적으로 봐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에요 또 어느 조금만 이제 뭐 오피스텔 빌딩 이런데 가면은 청소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 건물주가 뭐 하라면 해야지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 60 넘어서 왔으면 못해도 부장을 하든 뭐 조그만데 이사를 하든 이렇게 자기 그레이드가 그레이드가 그 높았는데 갑자기 이제 감리를 가든 아니 전기안전관리자를 가든 소방안전관리자를 가든 지간에 가면서 밑에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독수공방 하는 그런 업으로 들어왔어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서류도 못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재결증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이 가능할까 라고 이제 물음표를 찍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가능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리고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서 뭐 감리로 가겠다 아니면 안전관리자로 가겠다 했을 적에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현업에 있을 적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실제 너무 저스트하게 60이든 65세든 정년까지 마치고 나오게 되면은 이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업을 체인지를 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스스로 하셔가지고 애드 다 출가시켰고 더이상 이제 돈이 들어가는게 없거나 아니면 이제 더이상 이제 뭔가 미련이 없을 적에 업을 빨리 그 체인지를 해서 넘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나 정기안전관리자로 이제 업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일로 빠져요 감리 감리로 빠지는데 감리는 실제 1년도 그 감리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감리 경험이 퇴직하고 60이든 65세든 퇴직하고 넘어올 수는 있어요 이제 근데 대부분 감리 경력이 1년 이상은 있어야지 어디든 취직을 할 수가 있는데 1년이든 2년이든 근데 감리 경력이 없이 이제 가면은 보통 이제 그 뭐죠 이제 금액이 좀 낮아요 아무래도 퇴직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 보다는 금액이 낮은데 감리 경력이 없으면 더 낮아요 그런 사람들을 써주는 것도 사실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감리 활동을 하면서 경력이 싸면은 이제 조금 더 높여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체인지를 할 적에는 좀 여러분들께서 현업에 있을 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냥 현업에 있을 적에 본인이 노후 때 그 어디로 네비게이터를 네비게이터를 통해서 네비게이터를 통해서 네비게이터가 이거잖아요 배 저거 뭐죠 그 선장에 이제 이거 키를 돌리는 방향을 전환해 주는 네비게이터를 갈 건지를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거기에 자격증이 같이 따라간다면은 여러분들 노후는 그래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 만큼은 좀 좋으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사회라는 것은 냉정해요 냉정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뭐 그 초년생인 분들도 있고 중년생인 분들도 있고 뭐 하겠지만 이게 돈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잖아 돈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자와 피고용자에 의해서 돈에 의해 맺어진 계약관계에 그 고용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을 얘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을 거고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뭔가 그냥 날 그냥 경력이 없어도 뽑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배울게 라는 입장일 거고 이제 상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서 뭔가 이제 커리어를 싸고 준비를 좀 하고 노후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좀 잘 잡아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이 막연하게 그냥 이게 유튜브 영상 보면은 뭐 노후에 뭐 자격증으로 노후를 뭐 한다 그럴 적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 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현업에 있고 여러 분야에 저는 발을 담그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하고 나오시라는 말을 좀 그 해드리고 싶고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55세 때 나오라는 겁니까 막 그 나오지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이 저희 기회를 보고 선택할 사항 이잖아요 그 현직에 있을 적에 뭔가 타이틀을 달고 다른 쪽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지 자 퇴직하고 나온 사람들은 요 연락도 맨 처음에 그렇게 뭐 뭐 퇴직하면 뭐 연락 올 것 같죠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영약가 없다 그러면 연락 연락이 얼마나 올 것 같아요 뭐 인간 관계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결론은 다 돈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막상 자기가 발주처에서 이제 퇴직하고 나오는 순간 연락은 다 끊는다 그러려면은 그거를 연락하는 방법은 결론은 좋은 경력이다 경력은 경력은 뭐냐면 일을 많이 아는 사람을 저는 뜻하는 거에요 여기서 경력이라는 건요 저는 일에 대한 처리 능력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도 다양한 분야 그러면 얘는 퇴직하고서도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 퇴직하고도 그냥 모셔 가죠 근데 이런 그냥 맨날 이제 나이 먹어 가지고 결제나 하고 도장이나 찍어주고 서명이나 하고 집에서 밥이나 먹고 다진 사람들은 경력관리가 안 될 거잖아요 일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일이라는 것도 뭐 5년이든 10년 주기로 트렌드가 바뀌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발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고 나면 연락이 안 오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자격증 보다도 우선되는 게 경력이고 일을 배워라 자격증 없어도 이 경력 때문에 옮겨가는 옮겨 다니시는 분들 많다 고문으로 같은 기술이사를 가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그 자격증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업에 있을 적에 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 설정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돈과 계약 관계에 의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퇴직 전에는 오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고 퇴직하는 순간 그때부터 연락되는 업체들이 없고 연락도 안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도 퇴직하고 나서도 오라는 데가 있을 거고 또한 그 노후를 노후를 더 영위해서 7사까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계시다 하면은 이제 안전관리나 이제 감리 쪽의 업무를 대부분 이제 보시지만 그 일도 경험이 없으면 오라는 데가 없다 왜 돈이 연결되어 있고 계약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계약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정기안전관리자나 감리 같은 경우도 아니 저기 안전관리자나 감리 같은 경우도 법정 서류들이 많다 그거를 작성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안전관리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현업 때 좀 고민을 해보고 연구 좀 해라 그래갖고 나와라 자격증만 믿고 나왔다가는 요즘은 큰코다친다 이유는 뭐냐면은 자격증이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자격증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죠 골라 고용주는 골라 갈 수 있는 폭이 레인지가 넓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는 그냥 얘를 뽑을 일을 못해도 얘를 뽑을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고용이 불안하니 개나 소나 다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제가 개나 소나 라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무나 자격증 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고용주는 이제 일을 좀 하는 사람 그럼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로 뽑아 그러면 소방 선인실적이 없으면 뽑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안전관리자로 간다 안 뽑을 수 있다 정기안전관리자 선인실적이 있으면 안 뽑을 수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마찬가지다 고압 가스 안전관리자 마찬가지다 가스도 고압 도시가스 뭐 에카 뭐 여기 등등 있죠 없으면 안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는 그런 데를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만들어야죠 퇴직 전에 그죠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그것도 안되겠다 그러면 다른 방향을 또 찾아야 될 거고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다시 해 드린 거고 거기서 한번 제 영상을 좀 여러 번 들으면서 한번 어떤 루는지를 파악하고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